유지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교류 말고 딴 거 합시다 딴 거? 채수 좋아하십니까? 하고 안 나세요? 뭐가요? 나랑 단들이 있는 거 내가 만약 진짜 연쇄 사진 보면 영광이죠 나중에 책 쓰면 절 팔리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?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더니 힘이 없어서 다는 수 밖에 없었던데 아니 진짜 아니 왜 하필 나를 가게 한 거 생각해 저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약속하죠 왜요? 아니 우리라고 하셨어요 이중엽은 어쩌고 있어요 많이 지친 거 같습니다 콘으로 몰린 상태라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안전하겠죠? 내가 너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너의 마음을 날라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을 내가 너의 마음을 그들을 내게 살인자를 자기 집에 제워주는 프로파일러 난 들어 본 적 없는데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연락받았어요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다고 잘 됐네요 잘 된 거겠죠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난 당장 여길 떠나라고 합니다 가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마음껏 행복하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떠난다고 한 건 난데 왜 이중엽 씨가 떠나는 거 같죠 그랬네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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